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2021년 시혈교육청 해설강의 선택과목 기하 4점짜리 전문항 풀어보도록 합시다. 2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각형 ABC와 ABC의 내부의 점 P가 다음 조건 만족한데요. 가조건, 나조건. 그랬을 때 직선 AP와 선분 BC의 교점을 D라 할 때 다음 K값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일단 나한테 얘들아 3각형 ABC 관찰하라고 했고 그 내부의 점 P라는 점의 위치를 뭔가 가나 조건을 통해서 준 거야. 그러면 내 눈에 잘 보이게 일단 삼각형 하나만 그려보자. ABC라는 삼각형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단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한번 잡아보자. 나 가조건 읽어봐. 가조건 읽어보니까 P의 내적 PC가 0이야. 어? P라는 점을 기준으로 두 벡터 내적이 0이니까 수직이다 라고 잡을 수 있겠지. 게다가 두 번째 PA 벡터 크기는요. PC 벡터 크기의 3배입니다. 양변에 PC 벡터 크기 곱하면 되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잡아보면 될까? 어? AC라는 놈에 대해서 P가 있는데 PA랑 PC가 수직이래.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느낌인 거야. 그리고 이 점이 P인 거죠. 그래서 나 여기가 수직이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당연히 이상하겠죠. 일단 막 그렸으니까. 일단 조금 있다가 보정을 하면 될 건데 내가 PA 벡터 크기가 PC 벡터 크기의 3배 돼야 되잖아. 내가 PC 벡터 크기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럼 잠깐 미지수 A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PA 벡터 크기는 그놈의 3배니까 이 길이는 3위입니다. 라고 잡아봐도 괜찮죠? 그래서 일단 그려봤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3위. 그때 이제 나 조건을 읽어보자. 이번엔 PB 내적 PC가 필요해요. PB 벡터 여기 있고요. 여기는 2벡터. 그리고 PC 벡터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PB 벡터 크기의 PC 벡터네. 그러면 첫 번째 이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어?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첫 번째 길이 길이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PB 내적 PC라는 건 각각의 길이 길이 코사인 세타인데 나한테 준 조건이 PB 길이의 PC 길이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면 첫 번째,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러므로 세타라는 각은 특수각이네. 얘 4분의 3파이다. 135도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지. 가능하지?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떠야 되니까 너는 135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디? 이 각. 몇 도예요? 135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135도예요. 라는 거 알고 있죠. 두 번째, 이번에 얘들아 PB 내적 PC가요. 누구랑도 같냐면 그 오른쪽 값 마이너스 2배의 PC 크기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봐도 괜찮지? 나한테 PB 내적 PC다. 라는 건 오른쪽 값 보니까 마이너스 2배의 PC 벡터 크기 제곱이다. 솔직히 이거는 어떤 사이, 어떤 관계를 보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갈 수도 있고 조금 거쳤다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두 벡터 내적 일반적으로 저 그림 하나만 다시 그리면 여기가 PC 그리고 여기가 PB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PBC 근데 얘들아 두 벡터 내적이라는 거 두 벡터 내적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거 아니야?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연장선에 정사형 내렸을 때 생긴 길이의 곱 결과적으로 정의는 길이, 길이, 코사인, 세타 걔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니까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연장선에 정사형 내려 정사형 딱 내려줘 그랬을 때 생긴 길이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C 길이에 이놈 길이 곱하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PC 길이를 A라고 잡았어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은 마이너스 2A제곱이 떠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A니까 여기가 얼마 떠야겠구나 2A 떠야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2A가 떠야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A제곱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두 벡터 내적이라는 거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연장선에 정사형 내렸을 때 생긴 길이의 곱 그리고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 생각해도 괜찮죠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A야 그럼 여기가 2A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2A 되잖아 그러므로 여기는 얼마 되겠어? 2루트 2A 된다 라고 잡아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PB 길이 얼마구나 2루트 2A구나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 그래서요 나는 저기 있는 길이들을 싹 다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또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아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 내적의 정의를 의미로 파악했지만 문제에서 그냥 등식으로 주어진 거에서 가운데 값과 오른쪽 값이 서로 같다 계산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가운데 값과 오른쪽 값이 서로 같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2분의 루트 2 양배내 곱하고 PC 약분하면 PB 벡터 크기는 이놈의 2루트 2배다 바로 가도 괜찮아 알았지?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하든 문제에서 준 거 계산하든 저희가 2루트 2다 라는 거 구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선 AP와 선분 BC의 교점 D에 대해서 AD 벡터는 PB 벡터의 K베래 봐봐 지금 AP가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 얘를 쭉 연장을 했을 때 누구랑 만나래? BC랑 만나래 그래서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AD 길이 AD 벡터는 PD 벡터 크기의 실수배 그 K값 어떻게 구해?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바로 풀었냐면 일단은 얘들아 이 그림을 봤을 때 나한테 주어진 각들이 전부 다 어때? 특수각으로 예쁜 각들 아니야? 게다가 나한테 여기가 뭐가 주어졌는데? 직각 주어졌는데 게다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나 AP를 쭉 연장했을 때 등장하는 이 점 이 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바로 했냐면 야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저놈에 적절하게 좌표 평면을 한번 도입해 볼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P를 원점처럼 생각하고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서 바로 가보자 우리는 P라는 놈이 원점이 되도록 그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관찰하면 여기가 지금 점피인 상황 그때요 첫 번째 얘들아 C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A만큼 가면 되니까 이 정도 그래서 너는 A, 0이야 두 번째 얘들아 A라는 점은 여기서 위쪽으로 3A만큼 가잖아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은요 0, 3A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도 이제 깔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특수각이야 얘들아 여기가 특수각이니까 135도인데 쭉 연장을 시켰을 때 어? 135도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니까 135도가 되려면 여기서 45도만큼 가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45도만큼 간 점을 내가 한 이 정도로 잡아본다면 얘기가 45도 여기에 누가 존재해요? 점, B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래? E루트 EA래 그런데 얘들아 이 길이가 E루트 EA인데 여기 45도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이쪽으로 수선의 발 한번 살짝 내려봐도 괜찮고 내리는 순간 1대 1대 루트 2지?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EA 되고 이 길이도 EA 되는 거야 길이야 길이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점, B의 좌표는 아래쪽으로 EA 왼쪽으로 EA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가능하죠? 그럼 얘들아 지금 나한테 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 거냐면 ABC라는 삼각형이니까 하늘색으로 그릴게 이놈과 이놈과 이놈이에요 그런데 알고자 하는 점 D의 정체가 뭐였어 얘들아? 점 D는 AP를 쭉 연장했을 때 BC와 만나는 점 봐봐 여기 A고 여기 P니까 AP라는 직선이 Y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Y축과 여기는 BC가 만나는 이 교점 보이죠? 여기가 누구야? 점 D야 얘들아 필요하다면 점 D의 좌표를 구하려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그놈의 Y절편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는 이미 얘들아 수선의 발을 내려보니까 여기 아래 있는 작은 삼각형과 여기는 이 작은 직각 삼각형 두 개 무슨 관계야? 닮음인 거 보이지? 그리고 닮음비가 여기가 EA 먹을 때 여기가 A 먹어요 닮음비가 1대 2라고 그리고 여기가 1대 2면 여기도 1대 2만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길이 가져갈 거야 잘 따라와봐 전체 길이 얼마? EA 그런데 1대 2만큼 먹는다고 그럼 1대 2만큼 먹으니까 이 위쪽 길이 먼저 계산하시면 이 위쪽 길이는 전체 EA에 대해서 1대 2니까 3개 중요한 게 먹으라 이렇게 그럼 이 나머지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전체 길이 EA인데 1대 2니까 3분의 2만큼 먹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AD벡터 A 여기 있고 D 여기 있어요 AD벡터 2벡터는요 PD벡터 P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으니까 2벡터에 적절히 실수배 두 벡터가 지금 평행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실수배라는 건 길이 관계만 잘 관찰해봐 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첫 번째 거기는 AD 길이가 얼만데 AD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길이가 지금 3A죠? 그리고 이 작은 길이가 3분의 2A죠? 그럼 두 개 더하면 3분의 11A 되는 거 맞아? 크기 볼 거야 크기 얘는요 적절히 실수배를 할 건데 오른쪽 PD벡터 크기 PD벡터라는 건 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2A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 맞죠? 뭐 한 건지 알겠니? 문제에서 준 벡터의 그냥 크기 구한 거야 AD벡터의 크기는 PD벡터 크기의 K배다 따라서 내가 A가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라질 테니까요 3,3 약분 되면 내가 알고자 하는 K값 얼마다? 2분의 11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 문제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내적의 정의를 통해서 몇 가지를 관찰했는데 특수각이 관찰되니까 특수각을 통해서 무엇을 도입할 수 있다? 좌표축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문제 풀린다는 거 알았죠? 그럼 우리 바로 29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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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